중국 지린성 지반현에 위치한 광개토 태왕비 당대 고구려사를 밝혀주는 최고의 금속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개토 태왕비가 구리시에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구려의 기상이 흐르는 곳 구리시엔 광개토 태왕비 복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밀한 고증과 각계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제작된 복제비는 원비와 같은 규모고요. 실제 광개토 태왕비와 성분과 색깔이 일치하는 청호석을 충남 보령에서 어렵게 찾아내 복제비가 만들어졌습니다. 구리시 교문 1동에 있는 광개토 태왕 복제비 옆엔 광개토 태왕 동상도 자리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광개토 태왕비와 동상이 자리한 광개토 태왕 광장. 역사의 숨결 속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sí, 자리에arse 한 바람에 있는 광개토 태왕의 지 burst пример입니다. 별 뿐만 아니라